두렵고 올해 해보고 싶은 게 아 이거 진짜 얘기했지 내가 해온 게 정말 잘한 거구나 현장에서도 많이 울었고 백스택이 내려와서도 많이 울었고 기쁘고 즐겁다기보다는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25주일까지만 올라가서 좋겠다 하는데 뭐 한 60주일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거 같기는 해요 1년만 지나도 다른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멤버들도 그렇고 미치신이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는 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목표를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렇게 누워버리면 딱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저는 저희도 많고 멤버들도 멤버들도 많고 그리고 행복한 일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해온 게 정말 잘한 거구나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눅은 일단 감사합니다.